데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유저스 가이덴 정치는 무규칙 혼종 스포츠, 문제는 정치 저널리즌도 사실상 무규칙이라는 겁니다 스카우팅 리포트도 스탯 데이터도 변변한 게 없지요 스포츠 커뮤니티와 보드는 드래프트, 트레이드, 인선과 기록에 대한 분석과 토론이 오가지만 정치로 넘어오면 커뮤니티도 언론인도 마치 실제 변화와 성적 상승을 결코 원하지 않는 사람들처럼 이런 논의를 거의 하지 않지요 평소 아쉬웠고 잘못된 결정을 정치권이 내렸다면 어떤 선수로 바꿔 끼울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는 한국 기준으로 4년에 한 번입니다 정당이 스카우터라면 유권자가 구단주입니다 당신의 최종 결정까지 남은 35일 그 기간을 덜 심심하게 해드릴 10년 전통의 XSFM 선거 예능 3번의 지선, 2번의 총선, 2번의 대선을 지나 8번째 전국선거 방송으로 인사드립니다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트럴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되기 전까지 여러분을 거의 매일 찾아뵙겠습니다 선수들을 소개해야죠 먼저 선거관리 UPD 네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유일하게 정당이 없죠 은퇴했어요 드디어 본대본에서 은퇴했습니다 10년 만에 일입니다 10년 만에 사장의 권력을 행사했어요 하청이 늘었어요 다음으로 변절했어요 네 변절자가 나왔어요 네 김용주의 반대길로 그렇죠 아니구나 이현주의 길로 투게더 농축산이 있습니다 대모농축산이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정말 그저께 통보받았죠 갑자기 저한테 대모농축산 투게더 하라고 전략공천 투게더 농축산인 참고로 비례때는 컨츄리농축산이 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원래 제가 처음에는 9포인트도 잘 보고 있는데 점점점 글자 포인트만 커지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최대치를 키워놓고 보고 있어요 네 다음 대선 때는 16포인트가 된다는 소리 있어요 정치는 생물이라 변절도 은형이 은근히 균형이 맞습니다 네 저쪽에서 넘어왔으면 이쪽에서도 변절자가 있죠 네 파워건조 에디터를 소개합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 우리 집안 어르신들이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그렇습니다 드디어 네가 깨달았구나 그렇습니다 파워건조입니다 굉장히 빨래 잘 마를 것 같은데 파워건조 어 그러네 뽀송뽀송하게 네 비례가 되면 뉴건조 에디터로 바뀝니다 그렇죠 네 비례 때 다시 한번 저희가 변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탄생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쓰임새 네 뉴덕질인을 소개합니다 새롭으나 새롭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성갑입니다 그렇습니다 신이나 새로운이 들어간 모든 정당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봤자 그게 그거였다 사실 큰 기대가 있었거든요 이번 선거 시작되기 전에 3당의 바람이 금태섭 의원이나 이준석 대표의 마음처럼 거세서 초록색 국민의당처럼 전국의 후보가 우르르 나오는 날이 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한 줌입니다 특징이 있죠 가장 많은 당을 소화하고 가장 적은 후보를 소화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 말입니다 너무 슬픕니다 여러분 우리 분발합시다 지금 녹색정의당이 지역구부를 어마어마하게 줄이는 바람에 본이든 타이든 타이든 간에 그래서 이번만큼은 에디터가 일이 줄어들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진보당이 진보당이 신나가지고 그거 놔달라며 프로그레시브 에디터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그레시브 에디터입니다 진보당도 있고 녹색정의당도 있지만 제 타이틀곡은 늘 무소속이죠 그렇습니다 베리어스 아티스트 정말 프로그레시브 그렇죠 음악하시는 것 같아요 아방가르드 오늘 보고 한동안 못 볼 비례시간에 다시 만날 피플스 벨빅 클럽장을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워 투 더 피플 벨빅입니다 국민의 미래를 맞을 거고요 우리의 미래를 저 사람은 변절을 알 수 없는 게 국민의 미래와 녹색정의당 비례를 한꺼번에 떠안기기로 했습니다 네 저는 통합론자입니다 평화를 지향합니다 여기 이제 나와있는 주전선수들이 엎어지면 벤치에서 가끔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아 식스맨이군요 그렇습니다 광고를 듣고 오늘의 유저스 가이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앞에 무슨 말을 붙일지 모르겠어서 그냥 냅둔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정치를 바꾸는 시민단체의 힘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튼튼한 관절을 위해 QBN 관절건강엔 MSM 세상을 바꾸는 데 필요한 데스크탑을 믿고 맡기는 컴스테이션에서 도와주고 있는 그것은 알기 싫다 특별기획 제 콩콩대 국회의원 데이터 센트럴 오늘은 유저스 가이드입니다 당신은 휴식이 필요합니다 주방에서 출근길에서 잠들기 전 침대에서까지 소리와 나 둘만의 휴식 액세스몰 하이파이 섹션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문서를 만들고 OTT를 종일 틀어놓고 줌으로 미팅을 하는 인생을 쾌적하게 관리해드릴 모델1 FHD 정도라면 복잡한 전투도 렉없이 소화하는 모델2와 모델3 게임 속 굴러다니는 쓰레기도 사실적이기 그지없이 표현하며 원피시 게임 생방도 가능한 모델4 아마도 UPD는 이걸 살 것입니다 여기에 삼성 32인치 필립스 24, 27인치 모니터도 윈도우즈 10밀 홈과 프로도 액세스몰에서 한 번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장기 AES는 덤으로 따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봄은 데스크탑과 선거의 계절입니다 사실 뭐 PC 산지 한 7, 8년 돼가지고 AES를 맡기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보통은 쫓겨나죠 이형식 사장은 귀찮아하지만 그래도 가져와 보세요 라고 하는 편이죠 그렇다고 진상떨 생각은 하지 마시고 아무튼 심리적 초장기 AES가 가능한 컴스테이션의 PC를 액세스몰에서 원클릭으로 구입하실 수 있고요 힘들어서 4년 전 원고를 완벽하게 재탕 유지하겠습니다 14년도에 XSFM 선거 방송이 시작되고 저희 주변에 바뀌지 않은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저희 포맷은 결국 아무도 쓰지 않는다 들어본 것 같은 문장이에요 이제 배틀 테스티드 되겠습니다 쓸 수 없는 무기죠 무게 1톤짜리 권총 길이 25미터짜리 총룡도 람보르기니 트랙터 같은 것이다 세상에 나 람보르기니 트랙터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 나도 그런 거 보고 놀랬다니까 그때는 없다고 쓴 거잖아요 근데 있었어 정확히는 람보르기니가 트랙터를 잘 만들잖아요 문제는 세상에 실패한 비유야 나중에 우리 성취자분이 댓글 달아주셨는데 원래 트랙터 기업이었다 그래서 무시당해가지고 자동차도 만든 페라리 사장이 무시해가지고 빡 돌아가지고 자동차를 만든 거래요 실패한 비유야 빨리 씌워요 그렇다고 페라리 트랙터를 고치지 않니 페라리 트랙터도 있고 트랙터를 빼 아무튼 저희가 드리는 품에 비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메이저가 아닙니다 또 하나 바뀌지 않은 점은 지역 언론인들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미디어 종사자들이 상공 2000미터에서 장기판만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은 지금부터 한 달 동안 지상에서 디테일을 쫓겠습니다 선거 정보 일정 알려드리기 전에 뭔가 덜 알려진 간단한 팩트를 좀 짚고 가겠습니다 투표를 처음 하시거나 너무 오랜만에 하시는 분들을 위한 정보 투표와 선거에 대한 무슨 기본기를 뒤져볼까 하다가 문득 떠오른 정보는 이번 선거에 연령 제한 되겠습니다 대한민국 선거법의 선거인 기준은 만 18세 좋게 봐도 하루 정도의 애누리를 허용하는 이번 선거인의 기준은 2006년 4월 11일 이전생입니다 지난번 총선에서는 2002년 4월 16일 이전생이었다 그랬어요 4월 11일생을 포함하고요 4월 12일생은 뺀지입니다 거주가 분명한 분들은 특별히 걱정할 것이 없고 방송을 듣고 계시다 보면 큰 공보 봉투가 곧 배달됩니다 또 하나 선거인의 자격 대한민국 법에 선거인은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거나 제외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사람입니다 선거권이 있더라도 명부에 있어야 한다는 이른바 등재주의 되겠습니다 지방선거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과의 연동이 있고 조금 복잡하지만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 국적이 기본 요건입니다 요즘은 한국어를 잘 쓰지 않는 국민들이 많기 때문에 표준 중국어 광동어 퀘국어 베트남어 영어로 된 간단한 소개물을 각 지역 선관위 혹은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전파하시고요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근고용을 받고 집행 중인 사람 일부 그 외에도 선거 범죄자 중 일부는 출마만 안 되는 줄 알았는데 투표도 할 수 없더군요 이건 처음 알았네요 직접 물어봐야 알겠지만 전전임 대통령과 전전전임 대통령의 투표 가능 여부가 궁금해집니다 전전임 대통령은 이번에 알 수 있겠죠? 나왔잖아요 네 선거 일정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선거 일정과 사전투표 23년 초 기준 재해 국민은 250만 명 정도입니다 아 이거 맞네요 네 249만 몇 천명이었습니다 국외 부재자 신고 연안이 올해 2월 10일까지였는데 신고 못하신 분은 이번에 투표가 어렵고 다음에도 계속 해외에 계실 거라면 영사관 민원실 혹은 대사관 재해 선거관실에 한 번쯤 관련 사항을 문의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재해 투표는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그곳의 표준 시각에 맞춘 매일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랍니다 대사관실이나 영사관실에서 이거 헷갈려하는 직원들이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아니 아무리 그래도 한국 시간으로 하자고 우기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 나라 표준 시 그 동네 표준 시에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입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에서 시비 붙는 데가 있대요 출근 시간 이전부터 이런 걸 하는 게 어딨냐 우리 문화에 맞지 않다며 문화에 따라서 9to5가 있고 9to3가 있잖아요 뭐 아무튼 시의 스타도 지켜야 돼? 한국 스타일로 합니다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고요 집, 병원, 요양소 등에서 이동성의 제약으로 투표소에 갈 수 없거나 수용소, 교도소에서 1년 이하를 받고 계신 분 구치소에서 거주하는 국민들을 위한 거소 투표 신고 기간은 3월 19일부터 3월 23일에 5일간입니다 집에 계신 분들을 제외하면 보통 일괄적으로 신고를 대신해 드리기도 합니다 제일 잘 되는 데가 교도소라고 하죠 그래서 요양원들이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를 보호자들이 때로 때때로 파악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르신들이 아무도 관심이 없어가지고 아예 안 돌리는 곳들도 있다고 그렇죠 4월 2일부터 5일까지 투표가 진행되는 선상투표도 거소 투표와 같은 기간에 신고합니다 제도로서의 한국 민주주의는 생각보다 갖춘 것이 정말 많습니다 분명 유쾌한 이유를 갖고 있지는 않을 거주 불명 등록자 거주가 불분명하여서 주민등록지가 주민센터로 등재된 국민도 투표장에 나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을 권리를 가지고요 사전신청 없이 원래 투표 시기인 4월 5일, 6일, 10일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유쾌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싸 거주가 불분명해 난 노마드야 말을 대고났더라고 나님 체력저러 선거 당일에 대한 이야기 하나 이번 정권 들어 수장이 바뀐 선권위가 의욕적으로 준비한 이벤트는 수검표입니다 두둥 이거 모르시는 분들 많죠 투표가 끝난 4월 10일 저녁 6시부터 개표를 하는데 최대 3번의 수검표 작업 과정이 포함됩니다 때문에 개표 시간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아니 이게 결국 들어갔네요 네 네 극우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황교안의 꿈이 이루어졌어요 그 수많은 음모론으로 인하여 더 큰 문제는 공무원 노조가 지적하는 처우입니다 그간의 전국선거에 비해 최소 2배는 더 동원될 공무원들의 시급은 알려진 바로는 9200원 24년 최저 시급보다 660원 적고요 실무로만 따져도 근무 시간이 연속 24시간에 달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는데 특별휴가는 단 하루라는 것도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극우의 집권으로 생겨난 또 다른 노동 이슈입니다 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고요 기호정화는 법에 대한 상식을 늘 그렇듯 접곡하겠습니다 네 기호정화는 법입니다 전국선거의 기호순 기준은 대통령이나 지자체장이 아닌 입법부입니다 대통령 기호순도 입법부로 정합니다 네 총선도 대선도 지선도 A 의석 있는 당 그리고 B 의석 없는 당 다음에 C 무소속 순 그리고 A 의석 많은 당 B 의석 없으면 이름 가나다 순이 기준입니다 가자 코리아 그리고 그들이 가가리의 도인연합을 만나는 바람에 가나 코리아가 되었죠 깜짝 놀랐어요 네 이번 총선으로 말할 것 같으면 많은 의원들의 이동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는 한 1번 더불어민주당 2번 국민의힘 3번 정의당입니다 며칠 사이에 새로운 원예 정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초록색 비례대표 용지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앞순번을 차지하기 위한 기업정당 난립사태는 지난번보다 덜 심합니다 현재까지 이번 선거 참여를 알린 정당 중 가나다 순 가장 앞에 위치할 원예 정당은 국민정책당입니다 네 한때 DC에서 그런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송영길 대표가 이번에 창당한 당 이름이 소나무당이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가 가가민주당을 만들 거라는 한미족이죠 그리고 의미 있는 하나의 변수는 2010년에 개정된 통일기호부여 조항입니다 다섯석 그것도 지역구로만 다섯석 이상을 가진 정당에만 전국 확정기호를 주게 됩니다 여기 좀 궁금했었는데 그래서 번호가 1, 2, 6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2010년대 이후에 이 확정기호를 받은 거대 양당 제외 유일한 정당이 초록국민의당입니다 이 기준은 개혁신당이 통합할 때 이슈가 되었던 정당보조금 지급 기준의 다섯석과 성격이 다릅니다 그건 그냥 다섯석이고요 여긴 지역구 다섯석이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녹색정의당은 확정기호와 다름없는 번호를 가지고 갈 가능성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여당과 민주당이 비례위성정당의 의석을 확보하는데 지난 총선보다 아주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기 때문이지요 그리로 가려는 의원들이 없어서 맞습니다 혹은 그 의원은 그리로 아깠으면 좋겠어서 XSFM입니다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인체 적용시험을 마친 프리미엄 원료 MSM 관절 건강엔 큐비엔 제조원 주식회사 우리바이오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헬릭스미스 티셔츠 XSFM 가르몬츠 24SS 티셔츠는 봄이 완연한 4월 중에 출시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드디어 우리 반팔이 봄에 나와요 진짜? 원래는 9월에 나왔거든요 티아무 아무데나 입는 거지 그런 시즌 오프를 난만구에서 입는 거지 말이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원래는 제가 더 큰 욕심을 부려서 이번 주에 내장하기를 했었는데 원래 공개방송이 목표였죠 네 공장이 그런 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튼 4월 중엔 출시됩니다 작년 초여름 하루 컷되었던 데케이드 오브 러브 티셔츠의 오프 화이트 블랙 버전 아 오프 화이트 참 이쁘겠다 지금 형 티 색깔이잖아 네 오프 화이트 지금 샘플 만들고 있어요 작년 초겨울 하루 컷되었던 카르텔 후드의 티셔츠 버전 오프 화이트 블랙 로얄블루 컬러로 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4월 중순에서 말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미리 로얄블루 신발을 하나 사놓으세요 좋은 생각입니다 그동안 10년 동안의 선거방송 동안 한 번만 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습니다 모든 이번에 참가하는 현재까지 등재된 정당을 다 한 번 소개해보는 것입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정당 소개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모든 유튜브를 다 찾아보시는 분들도 민주당이 어떤 당인지 모르는 분들 많을걸요 가급적 기호순으로 모든 정당을 짧게 소개해드리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 짓겠습니다 근데 첫 시간부터 안 짧아요 1번이 그럴 수밖에 없긴 해요 네 더불어민주당 투게더 정은정입니다 투게더 농축산입니다 제가 더불어민주당이라고 이틀 전에 통보를 받았고 낯설어요 그렇죠 매우 낯섭니다 네 아직 당헌명부도 없거든요 그런가요? 네 지금 많이 흐려졌지만 여전히 학렬로 조상을 가늠해볼 수 있잖아요 그럼요 능성구씨가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계속하죠 취약한 이 사회에 믿을 것이라고는 약한 고리의 족복체제였던 때가 있었죠 학렬은 누군가에게는 매우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얘기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창시개명 때 태어나셔가지고 그게 좀 많이 손해였대요 딱 정 뭐 하면 딱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셨다 하더라고요 근대로 넘어왔어도 여전히 중요한 족복 그리고 출신 이 출신에는 출생지와 본적을 둔 집안의 근거지이죠 더불어민주당의 가문 휘장은 민주당이라는 뼈대와 호남이라는 희석된 출신에 대한 어떤 스케치 이런 것 같아요 역대 민주당은 윤보선을 제외하고 3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중 김대중 대통령이 최초의 호남 출신 대통령이자 민주당의 두 뼈대죠 아무래도 호남에 대한 두 뼈대 휘장과 출신을 완성했다면 그 이후에는 매우 달라졌고 그건 제가 애정클을 통해서 배웠네요 노무현과 문재인이 PK 출신인 것과 동시에 PK 출신의 노무현 당선은 한국 정치의 맥락에서 보면 조금 더 왼쪽 그리고 어때 뭐랄까요 민주당은 제자리에 있는데 발이라도 왼쪽으로 뺀 느낌 뭐 그랬습니다 한국이 왼쪽으로 갔죠 네 자 민주당은 그 앞에 무엇이 붙든 몇 번의 예의를 제외하고 이 뼈대를 유지해왔다는 점에서 국민의힘과는 달라요 온갖 이름을 제가 답한 것 같아요 아 그쵸 국민의힘은 뼈째 바꾼다 사람이 섞였지 당의 계보는 유지된 측면이 있습니다 해방 이후에 이 해방 이후까지도 가야 되더라고요 한국의 정당사를 보게 되면 우리는 서구와 달라서 굉장히 역사적이고 상황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정치학자들이 지적하더라고요 1955년 민주당의 창당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자유당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보수 양당 경쟁의 출발점으로 봅니다 물론 이건 좌우의 경쟁도 아니요 진보와 보수의 경쟁도 아니라는 점을 먼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우파와 우파의 경쟁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더불어민주당은 원래 태생부터 레인지가 넓은 것이 전통입니다 해방 초기 좌익 세력의 움직임이 매우 기민하고 대중적 영향력이 커지자 위기를 느낀 우익 정치 세력의 총수 이승만은 독립촉성중앙협의회를 결성했습니다 촉성회 그리고 난 다음에 우익단체가 되게 많이 생겨요 그리고 우리가 조금 기억할 만한 데가 한국민주당 즉 한민당이 있었죠 해방 공간에서 공부 많이 하고 집에 돈도 겁내 많은 우익 엘리트들이 대거 포함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호남의 지주 세력인 김성수죠 그리고 송진우와 같은 이런 동아일보 계열이 주도를 했어요 그리고 현재 김종인의 할아버지 김병로 이인 이극로 조방혁 등이 포함된 지주 자본가 중심의 엘리트 명사 정당의 성격이 강했습니다 그런데 농지개혁에 대한 양보도 결국에는 김성수 같은 사람들이 이거 분위기가 이런데 빨리 내줘야 되겠는데 차라리 선점 그러니까 빨리 농지개혁하는 게 낫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그때 꼬셨대요 야 딱 내놓으면 너는 자본가로 전환할 수 있다 뭐 이거 이제 그렇게 하면 됩니다 어쨌든 해서 지금 역사시간 아니니까 빨리 알아낸 눈빛을 느낀 거죠 순간 제가 농축산인 줄 알았어요 보수 우익 반공의 성격이 강했다 이것만 기억해 주세요 1954년에 4.452 파동이 납니다 민주국민당 의원과 무소속 의원 60명이 호헌동제를 결성을 해요 이를 모체로 신당을 추진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신익희 조병헉이 보수 우파적 성향이 강했던 신당의 당수였는데 이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껄끄러운 존재가 바로 조봉함이었습니다 진보당의 조봉함은 나도 받아줘 하면서 전향서를 발표까지 했더라고요 쓴 것만이 아니라 하지만 조봉함이 민주당 참여가 거부되었고 심지어 사형을 당하는 진보당 사태가 나죠 1955년에 그렇게 민주당은 창당을 합니다 한국 정치사에서 양당 체제의 출발 시점이죠 보수와 보수 반 이승만 외에 자유당과 이념적 차이 즉 보수 반공의 그런 건 거의 차이가 없었어요 그래도 정치사적 의미는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다만 민주당 내의 신구 갈등이 있었습니다 언제나 정치는 그런 거죠 1960년 민주당을 탈당한 구파 세력이 신민당을 창당 신민당 내의 유진산 반대파 여기에 장준화도 있었어요 유진산이라고 한번 검색해보세요 정말 좀 정치 깡패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유진산 반대파를 주축으로 통일당이 창당됩니다 이때가 1973년이었고요 이후 많은 인사들이 신민당으로 가면서 통일당은 스르륵 해산하게 됩니다 78년에 신민당이 민주공화당을 앞서면서 상당히 인기가 있었던 정당이었습니다 그러나 12.12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전두환이 국회를 1980년에 강제 해산하고 성공하면 혁명 아닙니까 바로 그 순간 이후 신한민주당이 창당이 됩니다 당시 제1야당 신민당이 상당히 인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밀고 가려고 했는데 선관위가 안 받아줘요 왜죠? 천두환의 압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신한민주당을 줄이면 신민당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착했다고 하더라고요 상도동계 YS, 동교동계 DJ가 그렇게 만났던 거지만 결국엔 87년에 분당하죠 YS는 통일민주당, DJ는 평화민주당 이때부터 많이들 헷갈리시기 시작할 겁니다 결국 YS는 3당 합당으로 민자당의 대권주자가 되어 대통령까지 했죠 그래서 이거는 건조 에디터의 조상 중시조라고 하죠 그쯤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민정부를 그렇게 강조한 걸 같아요 그래도 내가 민자당 왔지만 군부하고는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거든요 여기서 끊는다 DJ는 92년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를 선언합니다 많이들 울었어요 제가 기억나요 우리 동네에 호남 출신의 언니들이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게 그러다가 1995년에 복귀를 해요 그리고 민주당이 탈당을 하죠 그때 남은 게 바로 PK 꼬마 민주당이 남아버린 거죠 노무현의 민주당 반대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드디어 처음으로 민주당 이름 빠져본 게 새정치 국민회의입니다 그 당시 DJ가 인도에 국민회의가 있지 않느냐면서 설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때 비판했던 말이 기억나네요 새 것도 없고 정치도 없고 국민도 없고 회의도 없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 총선 때는 새천년민주당으로 다시 당명을 바꿉니다 그게 새정치 국민회의의 신문광고 우리나라에 딴 나라당이 있습니다에 대한 반발이었죠 아 그랬구나 네 한나라당의 반발이었죠 2003년 새천년민주당의 대선 후보 노무현 대통령 당선 2003년에 국민참여 통합신당 준비기 국참 준비기가 결성이 돼서 국민통합신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등록을 하고 2003년 의원 47명이 열린우리당을 창당합니다 결국 분당이 됐다는 뜻이죠 탄핵의 여풍으로 2003년 11월 열린우리당이 잘해요 그러니까 잘했다는 경우는 많이 당선이 돼요 과반을 넘깁니다 열풍 네 열풍이 붑니다 그래서 그때 합류를 했던 사람들이 꽤 있었고 2004년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대거 당선이 되고 이즈음 이재명 당대표도 열린우리당으로 성남시장에 출마를 하고 낙선을 하고 이후에 정동영 선거운동을 돕습니다 이때 이야기를 선거방송에서 내내 유프인님이 아무 설명도 없이 탄돌이 탄돌이라고 하시죠 그렇죠 17대의 열린우리당 당선입니다 2007년 대선을 앞두고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지지도가 바닥을 깁니다 20%까지 내려가더라고요 20%가 내려가는 거 보니까 정동영의 노인발언 지금 현재 우리 대통령 지지율 낮은 거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호남 기반의 민주당과 합치자는 통합파의 의견을 제시하고 집단 탈당을 해버리고 과반이 무너집니다 2007년에 대통합민주신당이 창당되면서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또 탈당을 해요 그리고 17대 대선에서 정동영 후보가 낙선 엄행부가 되죠 2008년 2월에 민주당과 합당해서 통합민주당으로 하고 그 앞에 통합자를 빼버리는 민주당입니다 야권의 제1정당인 민주당과 그리고 문재인 전 사람사는세상 노무현재단 이사장 문성근 그리고 참여연대 쪽 맞죠? 김기식 씨가 김기 씨 창조한국당 국민참여당 탈당파 그리고 복지국가소사이오티 진보신당 출신 박용진과 시민운동단체의 일부 그리고 한국노총과 소수의 민주노총까지 합쳐져서 민주통합당으로 통합됐다가 심플하게 민주당으로 당명을 2013년에 개명하고 그 당시 당대표가 누구? 김한길입니다 네. 4충우돌 하는 것 같지만 당명 변경사입니다 네. 2014년 안철수의 세정치연합과 합쳐요 그래서 세정치민주연합 일명 세정연이라고 하죠 당시 안철수는 민주라는 말을 빼자라고 하고 김한길은 넣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설득했대요 안 그러면 호남에 민주당 달고자 하는 정당이 또 만들어진다 가장 하민주당 네. 그럼 우리 뺏긴다 가장 하민주당 그러면 제일 좋지 가렬한 민주당 그렇게 창당한 세정연에서 2015년 말 안철수와 호남 세력이 탈당을 합니다 그 이후에는 안철수의 탈당과 분당 합당의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뭐랄까 머나먼 여정이랄까요 네. 민주당 개보에서의 안철수 정치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네. 안철수가 분당에서 지금 현재 분당 출마 중입니다 네. 2015년 12월부터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이 바뀌었고 현재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뒤늦게 알아들었지만 웃지 않았어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 이재명 현재 당대표의 대선 실패와 그리고 친명계 비명계로 나와서 지금 찌그락찌그락하고 있고 지금 분당의 기운도 웅장하고 또 호남을 기반으로 한 이낙연계 탈당 창당 우당탕 신문으로 분류되는 후보들의 공천탈락과 탈당 및 타당 입당 김영주 같은 타당 입당 등의 상황이 겹쳐있고 복잡하네요 자 정강기조를 보게 되면 키워드는 공정생명 포용 번영 평화 자 이를 수렴하는 것은 유능한 민생정당을 내세우고 있다는 거죠 자 몇 번의 강령 개정에서 추가가 된 게 있어요 촛불시민혁명 즉 촛불집회를 새롭게 넣었고 통일에 대한 관점이 그래도 통일과 다른 거죠 판문점 합의에 대한 정통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시장주의적이면서 동시에 노동권에 대한 공간도 열어놓고 어느 정도 사회경제적 관점도 있고 또 이제 호남을 기반으로 한 정당이라기보다는 이 영남에서 운신폭이 좁은 전국 정당의 면모는 있습니다 그만큼 인적 구성은 진도 중도 보수시장주의자 사회적 경제 협동주의자까지 망라되어 있는 편이고 이를 적당하게 버무린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 쓴 사람 되게 머리 아팠겠어요 본인이 안 썼어요? 제가 아셨죠 내가 이러고 있어요 아니 아니 더불어민주당 강령 아 나 당당한 거 이렇게 당당할 수가 라고 생각했네 그거를 정말 지분만큼 넣은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강령을 보면서 늘 느낀 게 정치는 생물이라기보다 물리학에 가깝다 네 그렇죠 투화되는 에너지만큼 문구 넣어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많이 똑똑해진 것 같아요 이 당은 시장에서는 보수주의적인 정당이고 인권의 문제에 있어서는 종교원리주의자의 표를 받는 사람들과 저명한 여성학자들이 섞여 있고 대책 없이 넓은 레인지를 가진 정당이라는 겁니다 네 강령을 한번 읽어보시면 모든 게 다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현재의 출마 현황을 보면 국회의원 선거 254개 지역국에서 563명이 도전 중입니다 비례연합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있으나 조국신당의 등장이 핵 변수고요 경북의 두 곳 그리고 대구의 두 곳 현재 공천을 하고 있지 못하는데 이거는 상황이 변할 수도 있겠네요 이 정당이 가장 크게 승리를 냈던 지난번 총선의 전지역국 출마가 최초의 기록이었습니다 기호 1번이 이렇게 길었던 이유는 역사가 이렇게 길었고 그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정당이 대한민국에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2번부터는 좀 빨라집니다 네 제 대본이 짧다는 뜻이죠 2번 국민의힘 네 아까 자유당을 언급하셨지만 사실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이제 시작점으로 두고 있는 건 한나라당이고요 그죠 자유당은커녕 공화당도 아니 해방인 후에 민정당도 많은 역사를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래도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자면은 자유당 다음에 63년에 박정희가 창당한 민주공화당이 있었죠 제가 건국선쟁 시간대도 말했었는데 이제 민주공화당은 자유당과의 연계를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4.16을 인정함으로써 그리고 이 민주공화당이 김종필의 신민주공화당이 되고요 그리고 전두환과 노태우의 민주정의당이 있었고 김영삼의 통일민주당 이렇게 세 당이 합당하면서 민주자유당이 탄생을 하죠 민자당 네 그리고 민자당 주류에서 밀려난 김종필이 탈당을 하면서 자유민주연합 자밀련이 창당이 됩니다 국민의힘의 계부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민주라는 단어가 들어가네요 네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자당은 95년에 민주를 이제 빼요 신한국당으로 개명을 하고요 I'm free 네 그리고 97년에 저 여기를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조순의 민주당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조순의 민주당과 신한국당이 합당을 하면서 한나라당이 됩니다 네 제가 가끔 얘기하는 민주당의 인사들 중에 안 풀리면 저쪽으로 가는 사람들의 오른쪽 색채를 받아들인다는 거죠 조순도 그런 인사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오래 갑니다 2012년에 바뀌어요 박근혜 비대위에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성공한 정당이죠 한나라당은 네 헌정사장 제일 길었던 거는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더라고요 17년 그걸 당이라고 보느냐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새누리당으로 개명을 했고요 그리고 2016년 탄핵 국면에서 비박계가 탈당을 해서 바른정당을 창당을 합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은 탄핵 극복을 위해서 자유한국당으로 개명을 하죠 그리고 2020년에 자유한국당 새로운 보수당 미래를 향한 전진 4.0이라는 이 합당을 해 미래통합당이 출범합니다 핑크색이었죠 네 해피핑크를 했대요 네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저희 선거 방송할 때는 진달라라고 불렀어요 진달라라고 약간 참고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네 그리고 21년 총선 참패로 7개월 만에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했습니다 이렇게 국민의힘으로 당명을 개정한 다음에 이 다음에 나온 무소속들이 모두 새로운 보수당 바른미래당 그리고 해피핑크를 입고 있었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재고가 남아서요 그렇죠 단연호 티셔츠를 입고 있죠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7개월 만에 당명을 개정한 게 역사상 가장 빠른 개정였네요 아 미래통합당 너무 불쌍해 그래서 가장 최근의 합당은 2022년이었습니다 윤석열 안철수 단일화 후에 국민의당과 합당을 했죠 네 정강정책과 기조를 보면요 놀랍게도 아까 민주당 설명해 주신 거랑 크게 다른 느낌이 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이제 가장 첫 번째 주요 정책으로 나오는 게 공정입니다 이게 핵심 키워드고요 이게 무슨 공정하다의 공정이 아니고 무슨 선반 공정 이런 거 아닐까 밀링 머신 아 근데 좀 다른 게 공정하고 뒤에 기회가 오면은 약간 보통 평등한 기회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렇죠 아까 전에 그 민주당 정강정책에서도 공정이라는 게 핵심으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의 공정은 공정과 평등한 기회가 아니라 공정과 다양한 기회입니다 네 그게 좀 다르더라고요 우와 멋지다 이거 확인해 보길 잘했다 신기하죠 공정과 불평등한 기회잖아요 네 그래서 참 단어에 다양한 의미가 있으실 수 있구나 생각을 했고요 그 다음으로 강조하는 것이 과학기술을 통한 산업 발전과 규제 혁신입니다 네 그리고 새누리당 시절부터 들여온 경제민주화를 아직까지도 목표에 넣고 있고요 이게 박근혜 때 김종인 씨가 남겨놓은 발자국이죠 네 그렇습니다 아직도 있는 걸 보고 좀 눌렀어요 그리고 현 정권 들어서는 법치주의와 반공주의를 좀 강조하는 모양을 보였고요 레트로 이중핸류 레트로 네 구성원의 살펴보면은 영남 출신의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21대에서 60%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법조인과 고위관료의 비중도 다른 정당보다 높고요 노동계보다는 기업인 출신이 많고 노동계 출신은 거의 한국노총 거의가 아니죠 모두 한국노총 출신입니다 그렇습니다 지역구로 말할 것 같으면 강원 충청 빼고 다 죽었다는 뜻입니다 네 그리고 이번 선거의 공천 현황을 두고는 이제 여성과 청년 비중이 전보다 더 줄었다 완전 5060 남성 후보의 당이 되었다라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출마 현황을 보자면 국회의원 선거 254개 지역구에 지금 녹음 날 기준으로 692명입니다 모든 선거구에 후보를 낼 예정이라고 발표는 해놨고요 지난 두 번의 선거 지선과 총선에 대패하면서 그때 판을 접었던 선수들이 다 튀어나왔습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게 2008년 총선 이후로 처음으로 광주 8개 지역구에 모두 후보를 공천했습니다 그때 판을 접은 선수들이 있고 그때 민주당으로 간 선수들도 있고 물론 그렇습니다 저한테 온 선수들도 있는데 무소속이 된 후에 소멸해버린 사람들 그때 민주당으로 간 사람들의 복당을 허용했는지는 좀 이따 봐야겠네요 앞으로 그럼요 적지 않은 수가 당으로 돌아와 있습니다 당세가 아주 커졌습니다 간만에 민주당은 그거 복당 허용 안 했었잖아요 저번에 그리고 지금 올해 초부터 이제 조용조용히 다시 복당을 받아주기 시작했는데 제가 할 일이 많아졌던 뜻이죠 그리고 비례정당으로는 국민의 미래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XSFM입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 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다양한 브랜드야 다양한 라이너 소리가 궁금한 사람들에게는 XSFM 하이파이 섹션 대부분의 지역에서 3번 아니면 5번 녹색정의당 다른 진보정당의 양해를 구하고 진보정당 역사의 계략적인 소개를 녹색정의당 시간에 넣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맞습니다 이유는 단순히 가장 먼저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나라 진보정당에 대해서 쉽게 설명한 문서로는 레징의 정치클럽에서 권조에디터가 작성한 3부작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그 문서를 주로 참고해서 작성을 많이 했고요 이거 말고도 여러 문서들이 있긴 있어요 논문도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근데 첫째로 읽기가 쉽지 않고요 둘째로 읽다 보면 작성자가 언젠가부터 어느 쪽으로든 본성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막 화를 내고 탓을 하고 슬퍼하고 이런 게 나와요 그죠 갑주를 봤더니 아오 개팍죠 민족 자주 한 이런 게 나와요 읽다 보면 그리하여 유료회원 전용이지만 애증의 정치클럽의 컨텐츠를 추천을 하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일단 계좌번호 알려드릴 테니까 뒷광고비는 따로 입금 바랍니다 진보정당 혹은 정의당의 역사를 말씀드리려면 많은 문서가 수학의 집합처럼 조봉안부터 시작을 할 텐데 그럴 수는 없는 노릇이고 사구체 논쟁도 뛰어넘고 88년 민중해당과 90년 민중당도 건너뛰립니다 다 건너뛰고 나니 결과야 어쨌든 국민들에게 1인 1표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소련이 망했어요 운동권은 민족과 통일을 중시하고 콜라를 안 마시는 엔엘과 민족보다는 개그 문제를 중시하고 아 그래서 옛날에 8.15 콜라가 그런 거 그랬나 보다 그것까지는 8.15 콜라한테 물어봐야겠다 한육월 씨한테 물어보면 아니다 깜짝이야 그 시절에 동아리에서 맥주와 콜라를 못 먹겠어요 어? 딴 개인 콜라였구나 아 그래서 엠티가 맥콜만 있었어 아따 꼰대 이런 거 기억한다 그러면 맥콜이 그런 역사 7성 사이다 하나 있었고 네 그래서 콜라를 안 마시는 엔엘과 자주파라고 요즘에는 더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민족보단 개그 문제를 중시하고 노동과 여성 문제에 집중하며 아메리카노를 좋아하는 PD 평등파가 남았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와 우리 청취자분들은 여기서 할 말이 많은 분과 그런 거는 관심 없는 분들 두 부류로 나뉩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민주화 이후 우당탕 쿵탕 하다가 95년도에 민주노총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96년 12월 26일 신한국당은 크리스마스 날 과음을 자제하고 호텔에서 합숙을 해요 네 그리고 다음날 새벽 6시에 자기들끼리 놀러가는 것처럼 관광버스를 타요 응 노래 한 곡도 끝나기 전에 여의도에 잠입을 합니다 맞습니다 노동법과 국가보안법을 날치기로 통과시키죠 날치기 당연히 민주노총은 아주 빡이 쳤어요 응 근데 곰곰이 생각할수록 더 빡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신한국당은 그냥 하루 과음 자제하고 응 밥 먹기 전에 날치기 하고 바로 솔렁탕 먹으러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걸 돌리려면 민주노총은 몇 날 며칠 총파업을 해도 이뤄지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 싸움 자체가 너무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래서 위원장인 권영길은 진보전당을 만들겠어 라고 다짐합니다 그래서 건설 국민승리 20일이라는 정당이 만들어지고요 기억으로 시작되죠 그것도 어죠 보통 그냥 국승이라고 많이 했던 거예요 국승 20일 태극기가 휘날리고 후보 사진은 조박만한 그 포스터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때만 해도 진보가 태극했었습니다 이걸 알아보면서 알았는데 그때 그 포스터 일어나라 코리아라고 적혀있었잖아요 맞아요 그게 엔엘 문구라면서요 네 그래서 피디계가 짜증나면서 나갔다고 네 자주의 상징 같은 말이었죠 참고로 이 건설 국민승리 20일 포스터 옆에 공화당 허경영의 흑백 벽보가 있었거든요 네 눈치가 빠른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에 건설 없었잖아요 그럼 공화당이 앞으로 왔어요 맞아요 이 건설 국민승리 20일이 민주노동당으로 재창당을 합니다 이 때가 대한민국 진보정당의 리즈 시절을 맞습니다 보라색 기억하시죠? 맞습니다 하지만 엔엘과 피디의 대립이 폭발하면서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 등이 나와서 진보신당을 만들어요 민주노동당에는 권영길, 강기갑, 이정희 등이 남았고요 그렇게 해서 나뉘어졌는데 한나라당하고 이명박의 인기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안되겠어 우리가 다시 힘을 모아야겠어 라는 말이 나왔는데 여기도 찬반이 생깁니다 안돼 저놈들과 함께할 수 없어 그래서 통합파였던 노회찬, 심상정, 조승수는 다시 탈당해서 민주노동당으로 가서 통합진보당을 만듭니다 여기에 유시민의 국민참여당도 합류를 하고요 네 이 NLPD의 갈라짐과 재결합의 역사 속에 민주당 개보에 있는 국참당이 참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라색 통합진보당이 으쌰으쌰 하고 그때 막 코스프레도 했고 춤도 추고 했어요 2014년 지선 네 코스프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유튜브 보면 아직도 남아있을 거예요 맞아요 2012년 총선 그러면서 정치를 하고 있었는데 비례대표 선출 과정에서 부정경선이 터집니다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갈리게 돼요 비당권파는 비례후보 전원사태를 주장을 했고요 당권파는 여기에 반대했어요 당권파에는 김재현, 이정희, 이석희가 있었고요 비당권파에는 노회찬, 심상정이 있었습니다 유시민이 이때 조금 애매했어요 왜냐하면 유시민도 이때 전원사태를 약간 지지하는 쪽이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국참계가 부정경선에 같이 해가지고 이걸 바가지로 먹었어요 결국 이 사건으로 노회찬, 심상정, 유시민도 은근슬쩍 탈당해서 진보정의 당을 창당합니다 이게 정의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총선 그렇게 꿈꾸던 연동형 비례대표자가 결국 정의당을 찌르는 칼이 되었고 이번 총선에는 정의당을 가르는 칼이 되었습니다 다른 진보정당들과 연합해서 재창당하자는 의견이 있고요 민주당과 연합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이 아닌 다른 제3당과 연합하자는 의견이 있었어요 첫 번째 의견, 다른 진보정당과 연합하여 재창당하자는 의견에 녹색당이 합류를 해서 녹색정의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두 의견은 각각 새로운 미래와 개혁신당이 되어서 건조에디터의 품으로 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서와 그리고 저의 품으로 그렇습니다 청강정책 기조 연합 이전의 정의당은 노동, 보편복지, 분배, 인권, 생태가 키워드였던 정당이었습니다 녹색정의당으로 연합한 이후에 가장 앞자리를 기후위기에 내줬어요 녹색당에 얼마나 많은 걸 내주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녹색정의당의 강령은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소, 자치분권을 위한 녹색정의당 강령입니다 이번에 첫 번째로 방송국에 쓰라고 권한 컬러는 이제 더 이상 노란색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녹색이죠 현재의 당권파가 있다면 그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것이 국참계가 완전히 떠나버렸기 때문이기도 하고 노회찬 지우기가 끝났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렇습니다 강령 가장 앞에 기후위기를 집어넣고 신자유주의로 인한 기후위기와 경제 불평등 이런 식으로 기후위기가 항상 앞에 나옵니다 최초의 진보정당 단일개체를 만들자는 움직임을 정의당이 보일 때만 해도 녹색당에 이렇게까지 많은 문호를 열어준 것은 녹색당처럼 기록 없는 정당이 새가 약한 당이 들어와도 우리가 이만큼 해줄 수 있으니 다들 오라 하는 신호였는데 손님은 첫 손님이 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새가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공약관리나 공약선전을 가장 잘하는 정당임은 이번에도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현재까지 지금 간판이 가장 길게 유지되고 있는 원내정당 두 번째입니다 그렇습니다 공동공약을 빠르게 발표했습니다 다른 정당도 발표했나요? 지역별로? 아니요 공동공약 아직이요 공동공약 지금 여당 민주당 다 없습니다 지역은 있더라고요 강원도 이런 정도 공동공약 큰 정당은 그래야 되는구나 공동공약으로 지방대 무상교육 공공병원 설립 무상교통 탈액 탈석탄 등이 있습니다 13명의 예비후보를 냈습니다 서울에 4명 적으니까 다 읽어드릴게요 서울에 4명 부산에 1명 광주에 2명 경기도에 1명 충남에 1명 전북 전남에 각각 1명 경남에 1명 제주도 1명입니다 정의당 창당 이후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맞습니다 후보자 중에는 남성이 7명 여성이 6명으로 여성이 1명만 나온 정당을 제외하면은 여성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개혁신당 보시죠 저도 짧습니다 시작은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갑니다 간편하군요 대선을 승리한 후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는 개고기를 팔았어요 윤석열 대통령과 사사껌껌 부딪히며 험한 말을 주고받고요 그러다 결국 강판당했죠 제기를 꾀했으나 전당대회에서 자기 개파가 저론 낙선하면서 실패했고요 그 직후 국민의힘은 보궐선거에서도 패배합니다 상황이 다 안 좋아요 분위기도 안 좋고요 이후 이준석은 국민의힘 내에 반윤 세력의 구심점이 되면서 인요한 혁신이 지나가는 걸 보고요 한동훈 비대위가 성립한 것도 봅니다 아 내 자리 없겠다 그 사이에 김기현이 지나갔으나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결국 견디지 못하고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합니다 이준석이라는 이름값은 그래도 많은 사람에게 중요한 자산이라서 비슷한 방식으로 자기 소속당에서 갈등을 겪고 뛰쳐나온 제3지대 사람들이 하나 둘씩 이 개혁신당으로 모입니다 예를 들면 한국의 희망을 창당하고 두리번거리던 양향자 의원과 합당했고요 회전으로 해놓고 안 끄고 나온 선풍기처럼 그리고 두리번거리는 게 굉장히 오래된 낭인 금태섭 전 의원도 합류했고요 이사간 사람이 두고 간 선풍기처럼 한국의 희망과의 합당이 좀 중요기점이라고 생각하는지 로봇청소기죠 금태섭 의원 계속 두리번거리고 있어요 총선 후에 개혁신당과 한국의 희망 간의 논의를 거쳐서 당명을 바꿀 거래입니다 따라서 개혁신당으로 쭉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류호정 조성주의 정의당 탈당파도 합류했습니다 아까 윤세민이 설명해준 제3지대 정당과 합당하자는 의견이었죠 세번째 권력 가장 최근에 합류한 세력은 이낙연기에 즉 새로운 미래인데 왜 이낙연게 힙하게 말해줘? 이낙연 재립하잖아 왜냐하면 주도권 싸움을 한 차례 한 후에 다시 갈라졌거든요 그렇죠 이제는 없어요 네 육아의 실패 이낙연은 자기 포지션을 개혁보수라고 그리고 사회적 보수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정강정책에서 내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구성원 중 다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김종인 영입 때문인지 경제민주화라는 발자국이 남았습니다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도 리버럴 정도의 의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아마 민주당 출신들 때문이겠죠 근데 뭐 사회보장제도에 대해서는 사실 전장연의 시위가 가장 큰 힌트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게 실제의 의견이겠죠 모임 무임 승차도 있었고요 이어집 배복주에 대한 어떤 그런데 재밌는 거는요 10대 기본정책이라고 내는 것 중에서 열 번째가 영부인에게 법적 지위를 부여하여 공식 감시의 영역에 넣자는 내용입니다 아 이게 탑10이 들어요? 아니 열 개 못 채우면 좀 적당히 하고 끊지 약간 서술형 시험 볼 때 궁금하긴 했어요 쓸 거 없을 때 근데 궁금하긴 했어요 법적 지위가 있나 하는 그렇겠네 근데 필요한 것 같긴 해요 경호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법적으로 근거가 있나 하는 생각은 했어요 그래서 그동안의 법은 어떻게든 돌려서 공적 지위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택했어요 왜냐하면 이걸 공적으로 해놓으면 투표로 당선된 사람하고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영부인 관리라고 안 하고 제2부속지라고 한 거잖아요 그리고 그 법에 없다는 모든 걸 다 악용하고 있는 거고 지금 제가 이준석 편을 들자는 게 아니라 아무튼 어색하고요 근데 그거를 이제 10대 기본정책 중 10번째에 넣어놨어요 10번째래요 그렇게까지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당대표는 총각이지만 현재 54명의 예비후보가 나와 있습니다 여성은 6명입니다 아주 많습니다 여성은 똑같습니다 독색정의당이랑 이렇게 비혼 선언을 하다니 그래도 연애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 알고 싶지 않아요 아 복잡한 연애 중이에요 보통 그거는 다자연애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총선에서 세번째 혹은 네번째로 지역구 후보를 많이 내는 정당은 늘 진보당입니다 JBD 아니지 NL 나 이거 습관이 와가지고 진보당 이 진보당이 지역에 가면은 그 보석가게가 진보당이 많아요 맞아요 진짜 보석 진짜 보석 보석은 참 진짜 난 진보당이 돈이 많아가지고 보석상들 중에 진보당원이 많다고 하는 줄 알았네 깜짝이야 이런 1차원적인 진보당 남해군 읍내에서 보고 제가 엄청 웃었거든요 저는 프로듀서 진보 그렇잖아 아 진보 아 근데 그 사람은 저 한자로 해도 이 뜻일 거예요 아마 청속의 진보면도 있죠 죄송합니다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아까 통합진보당에서 탈당파가 탈당파 탈당파가 빠져나와서 정의당이 되었죠 물론 잔류파들은 진보당 세력을 이석기 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탈당파 탈당파가 빠져나와서 정의당이 되었을 때 통합진보당은 남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석기 내란 선동으로 해산이 됐죠 박근혜의 복수 그럼 남아있는 경기동부연합과 인천연합 등등의 NL들이 어디로 갔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딘가에서 자신의 삶을 살고 있겠죠 그리고 통진당 해산 후 2년이 지난 2016년 민중연합당이 창당을 했어요 2017년에는 세민중정당이 창당을 했어요 이후 이 두 정당이 합당을 해서 민중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당명을 진보당으로 변경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자기들이 통합진보당과는 연관이 없는 당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많이 했었거든요 국민의힘 전략 그렇죠 그런데 진보당으로 변경한 이후부터는 이정희 전 대표가 직접 나와서 지지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책방을 하고 있던 김재현 전 의원도 슬슬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렇습니다 김재현 전 의원이 당명을 바꾼 이후에 첫 대표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때부터는 노골적으로 통합진보당의 후신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통진당 해산 이후 무소속으로 당선되었던 김종훈 전 의원이 창당 과정에서 함께 했기 때문에 그때는 원내였어요 그런데 김종훈 전 의원이 낙선하고부터는 한동안 원외정당이었거든요 그리고 당선자도 없고 별 성과가 없었어요 지난 보궐선거에서 갑자기 지난 보궐선거 전에 2018년 지선에서 갑자기 178명의 후보를 등록하고 진보 진영의 단일화가 잘 되면서 아까 전 의원이었던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과 광역위원 3명 그리고 기초위원 연 7명을 당선을 시킵니다 이때 정의당을 이겼죠 그리고 작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전주 의뢰서 강성희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원내로 복귀도 했습니다 자기 기업 내 비리로 연루되었던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날아가면서 민주당이 출마를 안 했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2020년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선거연합을 제안을 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민주당에서 2년 문제를 들어가면서 연합을 거절했어요 하지만 이번 총선에는 더불어민주연합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하여 진보당의 단독 비례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일 뭐 아니겠어요? 정강 그렇겠죠? 네 그럼 어디 한번 볼까요? 자주 키워드는 자주국가, 평등사회, 통일세상입니다 역시 강경희는 좋은 말이 많이 적혀 있잖아요 그중에 눈에 띄는 것만 뽑아왔습니다 아기가 아니에요 중립적 통일국가를 건설 아 중립죠 대외의존 경제체제와 초국적 자본 및 재벌의 독점 경제를 해체 적화 신조화주의 반대 제일 중요한 건 대외의존이겠죠 교육, 의료, 주거, 이동, 에너지, 정보위용의 권리를 무상으로 제공합니다 그리고 공통공약은 발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출마현황 출마현황 84명의 예비후보를 냈습니다 지역구에만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하고 가장 많은 후보를 냈고요 그러네요 세종을 제외한 모든 시, 도의 1명 이상의 후보를 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네요 경북의 1명이 제일 적은 수고 세종은 두 자리에 안 나왔으면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지 그렇죠 진보당 84명이 나와 있습니다 경손도 없으니까 84자리에 나와 있는 겁니다 국민주권당 아 맞다 죄송합니다 국민주권당 설명할 거 많아요 네 가죠 저는 한 줄인데요 네 하세요 알겠습니다 국민주권당 설명 작년 12월 28일 진보당에서 분리되어 나온 정당입니다 끝 하지만 이 당은 지금 높은 확률로 의석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네 윤미향 의원이 아하 여기 지금 참여하죠 네 당적을 올렸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당적은 아직 안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적을 올리면 국민정책당보다 조금 앞으로 한 칸 앞으로 갑니다 음 네 정강정책 기조 반윤석열 기조가 아주 강합니다 네 3.1절 기념 성명의 제목이 독도 침략 야욕 일본을 단죄하고 친일매국 윤석열 정부를 끌어내리자 화끈해 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 화끈해서 나온 것 같네요 네 민주당 주변에 있던 인사들 가운데 가장 왼쪽에 그것도 가장 전통적인 왼쪽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창당 선언문에서 우리가 선보일 첫걸음이 윤석열 탄핵이라고 외치고 있고요 국힘당을 해체하자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자 하고 강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윤미향 의원이 뭐 본의 아니게 당을 떠났던 만큼 이 당은 민주당에는 적 의의가 없습니다 네 1월에 화성에는 전두환과 윤석열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해서 검찰 독재 윤두광을 몰아내자는 현수막을 걸기도 했어요 좋네요 사진 제가 넣었죠 네 네 강령 1 합성 잘했다 합성 안 같아요 그렇죠 그냥 진짜 이렇게 생긴 장군 있는 것 같아요 탈모가 좀 더 진행되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우리 대세상하고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강령 1 국민주권을 철저히 구현 2 친일 잔저와 반민주 매국제력 청산 강령 4가 좀 독특한데요 약육강식 무한경쟁 퇴폐향락 풍토를 극복하고 퇴폐향락? 퇴폐향락? 모든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는 홍익인간 사회를 만들어 나갑니다 갑자기 좀 홍익당이라고 있는데 마늘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민정당 같기도 하고요 직접 민주주의를 도입하고 대북정책으로는 남과 북이 다른 나라의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평화통일 번영을 실현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민주당의 가치관과 다르지 않습니다 논평을 몇 개 읽어봤는데요 친민주당 성향이 다소 보입니다 한 논평의 제목은 준연동형제 결정 환영한다 민주진보 총단결로 윤석열 탄핵 총선을 만들자거든요 하지만 현재까지 더불어민주연합 참여 소식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안 알려진 조국 혁신당쯤 될 수도 있겠습니다 서울에서 한 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같은 신당을 보시죠 투바투 현재의 선거 제도가 처음 시행된 4년 전의 총선을 떠올려 보십시오 투바퓨 득표 3%만 넘기면 한석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소식에 그 말을 듣고 3%가 누구의 이름이지? 하면서 모두가 달려들었죠 무수한 원예 소수정당이 달려들어서 부적같은 투표용지가 만들어졌습니다 43cm였나 48cm였나 그거 양손에 쥐고 춤추고 싶잖아 하지만 3%를 넘긴 원예정당은 하나도 없었고요 그제서야 모두들 깨달았죠 비례의석이 그대로니까 확률은 같은 거였어 3%는 듀지 왜 이름이 아닌 것을 경쟁률만 올라갔잖아 큰 돈을 날리고 알게 됩니다 수학 교육이 이렇게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이런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럼 여럿이 뭉치면 3%는 넘길 수 있지 않을까 그죠 플랑크톤들이 힘을 합치자 플랑크톤 이름이 뭐였더라? 세미얼이었나? 그러니까 여러분 다세포 생물이 만들어지는 건 단세포들이 합쳐지면서부터예요 그래도 원격 모음인 건 그래서 원예 소수정당의 빅텐트를 만들어보자 개살버거로 훔치러 가자 지난 총선 우리가 방송을 녹음하는 도중에 등장해서 후보를 등록했던 충청의 미래당 이들이 주도합니다 셀든 제이 플랑크톤이네요 근데 국내판에는 그냥 플랑크톤 박사라고 나와요 재능TV판에는 이름을 지웠어요 재능TV판에는 봉파리 S 플랑크톤입니다 봉파리? 아 맞아 그래서 분명히 밝혀져서 수치스러워하는 재미가 맞아요 맞아요 미들레임은 살려줬어 또 이게 지금 나 여기랑 관계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충청의 미래당이 주도합니다 플랑크톤들 중에 일단 4개 정당의 합당을 작년 가을에 선언을 해서요 지금 절차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로 8개당이 합당 혹은 정책 연대를 하기로 약속을 해요 그래서 빅텐트가 진짜로 만들어지는 중입니다 따라서 2당을 설명하려면 12개당을 설명해야 되는 미친 말도 안 되는 가성비가 나와버리는데요 출석부를 부릅니다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는 12개당을 다 적었어요 근데 그건 비례 시간이나 살펴봅시다 이거 나랑 번갈아 가면 되겠죠 통합 4당 충청의 미래당 신한반도 평화체제당 직능자영업당 한국국민당 그런데 한국국민당은 아직 합당이 시작이 안 돼서요 저 뒤에 명부에 있습니다 일단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플랑크톤 아니야 로켓단 아니야 자 이렇게 4개당이 기반이 되고요 8개당은 현재 통합을 논의 중이거나 최소한 정책 연대를 할 것으로 보여요 즉 합당은 안 되더라도 여기 소속의 사람이 내일로 미래로의 당적을 갖고 출마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연대할 연대팔당 가락특권 피해지당 가락시장 관련된 혹시 정당일까요? 참고로 이건 가락당과 특권 피해지당이 합당한 건데요 가락시장하고 상관없어요? 가락당의 전 명칭은 거지당이었어요 그리고 특권 피해지당에는 장기표가 있어요 여러분 가락이 또 나와요 됐죠? 넘어갑시다 이거 가락으로 하면 진짜 로켓단이 많네요 좋네요 국민참여신당 국민통합연대 기독당 대한당 신한반도당 한국독립당 한나라당 난냐옹이당 맞아요 이당 이당들이 여담을 하겠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로 미래로라는 정당을 만들고요 그 정당을 중심으로 정책 연대까지 가겠다고 합니다 다들 모으면 3%를 넘길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게 사실이에요 그러면 과연 비례 1번 자리는 어떤 계파가 차지하게 될 것인가가 매우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그런 건 좀 원펀치로 했으면 좋겠다 슬픈 일입니다 배틀로얄로? 10마리의 플랑크톤이 모여서 한 마리의 플랑크톤이 살아낸 거거든요 사실은 당연히 정리된 정강 정책이 있을 리 만무하고요 읽어봤는데 의미가 없어요 기초연금 60만 원 인상 정도? 예비 후보도 한 명만 나온 상태고요 충남입니다 충남 저는 KTX 무슨 잡지 이름이 내일로잖아요 철도 관련한 그런 걸로 들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가락특권 폐지당이라길래 가락시장도 경매사 특권이어서 많이 싸우잖아요 정말 지협정당인가? 가락시장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정당이죠 가락국가 관련한가? 소흥파 지역정당 나올 뻔? 그런데 궁금한 게 있는데 한 몇 달 전부터 갑자기 현수막이 엄청 많아졌잖아요 부정선거 다큐멘터리 이러면서 혹시 그게 여기당인가요? 이 안에 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스탯 어넬러시스 상으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가장 많은 정당의 연합입니다 노동당을 짧게 확인하겠습니다 노동당 다시 아까 정의당 시간의 역사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진보연학과 민주노총이 건설! 국민승리 21을 창당하려고 할 때 우린 NL과 함께할 수 없다며 뛰쳐나온 PD들이 있었습니다 계급투쟁에 무관심하다는 이유였죠 이들은 그 전 대선인 92년 대선에서 백기환 후보의 선거본부에 있던 청년들이 주류였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백기환 선본에서 있던 사람들이 대선 후에 모여서 98년에 청년진보당을 창당합니다 당시의 슬로건이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반자본주의 반조선노동당 취향 확실 그러나 계속 2%를 넘기지 못해 옛날에는 2%를 넘기지 못하면 정당이 해체가 됐어요 그게 위험 판결이 났지만 옛날에는 그게 있었죠 그리고 그 이름을 또 못 썼어요 그래서 정당이 해체되어서 이후 사회당, 희망사회당, 한국사회당, 사회당으로 계속 이름을 바꿔가며 재창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약한 당세를 지키고 있던 어느 날 이때 당원이 천명도 안 됐다 그래요 잠깐 앞에 정의당 시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민주노동당에서 심상정 노회찬이 나와서 진보신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그런 다음에 다시 총합진보당으로 다시 갔잖아요 그런데 진보신당이 남아있었어요 맞습니다 이 진보신당과 꺼져가던 촛불인 사회당이 합당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진보신당이 되면서 사회당은 사라집니다 2010년대 중반에 빨간 장미꽃 기억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 진보신당이 이후에 노동당으로 개정을 합니다 개명도 맞지? 그렇죠 그리고 2015년 정의당과의 통합을 추진한 적이 잠깐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빠그러지면서 여영국, 나경채 등의 진보결집 플러스가 정의당으로 이동하는 일이 있었고요 2018년에는 우리 방송에서 몇 번 힌트만 나왔던 언더조직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성활동가에게 굉장히 부당한 걸 요구했던 그리고 2019년에는 지도부가 당명을 기본소득당으로 변경하려다가 이게 부결됐어요 그 언더조직 논란을 일으켰던 바로 그 소수파가 어떻게 당을 집어먹었는지 다수파 행세를 하면서 당의 이름을 기본소득당으로 바꾸려 들었죠 하지만 이게 부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오로로로 탈당을 해서 기본소득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진보신당 합당 이전처럼 새가 쪼그라들었어요 그래서 2022년에는 법의정당이었던 사회번역노동자당과 합당해서 지금은 새가 약간 늘어났다고 하네요 계속 누군가가 지나가는 터미널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있었어 거기에 누가 왔다 가는 거야 계속 이게 마치 나의 연예사 같은데 좀 열받네 본인들도 그걸 원하지 않았을 거고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기본소득당의 현 조직에게 엄청난 상처를 입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는 저는 노동당을 소개를 드렸는데 지금 사회당의 후신으로는 노동당보다는 기본소득당을 이야기합니다 적자 논쟁을 서로 하고 싶어 하지 않을 텐데 일단 노동당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강령 사회주의를 실천하는 당 미래가 없는 자본주의 극복 생산수단의 사회화와 민주적 계획경제를 통해서 필요에 따른 생산과 분배와 생태경제를 두 축으로 하는 사회주의 경제건설 이름이 3인 사회당이지만 사실상 3인주의에 가깝다고 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강령 4-1은 모든 피 억압자의 해방입니다 언더프레셔 그렇습니다 노동해방, 여성해방, 성소수자, 장애인, 청소년, 이주민의 해방을 외치고 있습니다 울산에 한 명의 후보를 냈습니다 XSFM입니다 여행 많이 다니자던 아내 중학교 올라가는 첫째 늘 내 걱정뿐인 우리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늘 건강하자는 그 말 꼭 지키고 싶습니다 평생 인텔만 썼는데 라이젠이 뭐냐고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십시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새로운 미래는 참 들을 때마다 아직 입에 붙지는 않습니다 네 저도 그래요 민주당의 친문재인 계파 중에서 하위블루가 친 이낙연인 사람들 중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반기를 든 사람들이 민주당에서 빠져나와 만든 정당입니다 여러가지 렌즈를 거쳤어야 됐죠 여기에 또 다른 민주당 탈당파인 미래대연합이라는 사람들의 일부가 추가됐습니다 이게 미래대연합권은 사이가 멀어진 쌍둥이처럼 서로를 바라보다가 다가와주지 않을까? 공동창당의 형태로 합당을 했어요 당명을 개혁미래당이라고 지으려다가 약칭이 조금 이상해질 것 같았는지 개미당 새로운 미래로 정했습니다 세미당 다만 이 과정에서 이원욱, 조응천 두 의원이 반발을 하면서 개혁신당으로 갔습니다 개신당 창당 후에 두 의원이 그리웠는지 아닙니다 개혁신당과 합당을 논의합니다 개혁신당 그리고 정의당 절당파인 새로운 선택 헤어진 두 의원의 모임 원칙과 상식이 합쳐지는 거라서 합당 절차가 복잡하고 진안했어요 하나는 당이고 둘은 당이 아니고 여긴 또 당이고 이러니까 이 과정에서 이준석과 이낙연이 주도권 싸움을 벌입니다 결국 새로운 미래는 저 짜증나는 합당 작업에서 빠지기로 하고서는 민주당의 추가 탈당자들을 포섭하는 줍줍 전략을 잡았습니다 계속 갱신되고 있죠 다만 현재 시점에서 개혁신당에게 연대의 주파를 끊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합당까지는 몰라도 연대는 하지 않을래 아주 끝났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저 이제 어장관리죠 보편복제를 가장 앞서서 이야기합니다 자치분권과 저탄소도 언급을 하네요 그리고 당내 민주주의와 포퓰리즘을 얘기하면서 반 이재명 색채가 살짝 일으키긴 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은 그 상처 놀랍네 이게 살짝만 일으켜요? 많이 일으키죠 살짝만 일으킨다고 하자고 현재 나온 예비후보는 총 13명입니다 여성은 2명입니다 그렇습니다 탈탄소도 아니고 저탄소라는 게 이 새로운 미래에 딱 무언가를 보여주네요 그렇네요 탄소 제로까지는 못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총리 시절 내내 이낙연 전 대표가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방금 14명이 되었습니다 예비후보가 40명이 빠졌어요? 아니 13명에서 14명으로 늘었습니다 1명 추가 기본적으로 이낙연 전 대표는 총리 시절 내내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선별복지가 신념이다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보편복지라니 근데 보편복지라고 써서 뒤에 있는 거 보면 선별복지 냄새도 살짝 나고 그래요 선별복지라는 말은 지금 아무도 하면 안 되는 말처럼 돼가지고 덕질인에게 익숙한 그 이름 이제 극우 3당을 볼 차례입니다 덕질인의 목소리로 극우라는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편해지기 시작했어요 고향 오신 것 같고요 It's my time 금방 밥 먹으러 갈 시간이라는 소리입니다 우리공화당 박근혜의 탄핵 무효를 주장하는 아스팔트 극우가 생겨나면서 그 핵의 모니를 가져간 2명이 있죠 조원진과 전광훈 전광훈은 잠시 후에 보기로 하고요 조원진은 새누리당이 탄핵을 겪고 당명을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게 될 즈음에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새누리당을 창당합니다 봄돌이 새누리당 엄밀히 말하면요 아스팔트 극우가 만든 당이 새누리당 이름을 재빨리 줍고 여기에 조원진이 합류를 한 거예요 양자역학이다 A를 탈당해 A를 만들다 아매바 아니야?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 플라나리아는 갈라져서 둘이 되잖아요 한쪽이 죽었잖아요 그거 원래 생물시간에 선생님이 실험할 때 얘기해 주잖아요 야 너무 잘게 자르면 죽는다고 민주당도 똑같은 사례 있었어요 그때 넘어가고요 조원진 의원은 아 김민석이죠 당의 대부분을 자기 계파로 포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집어삼켰어요 조원진은 탄핵 후 대선에서 새누리당 대선 후보도 해보고요 충분히 내 세력이 되었다 생각하자 그 세력을 다 들고 새누리당에서 나와서 2017년 대한애국당을 만듭니다 여기에 자유한국당에서 빠져나온 홍문종 의원을 포섭하면서 우리공화당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총선 시즌 직전에는 김문수도 영입을 하면서 기세가 아스팔트를 찌릅니다 김문수 지금 현재 위원장인가요? 아직도 위원장인가요? 김문수 위원장은 어느 당을 가도 말실수를 해가지고 그러니까 자 김문수 영입하면서 이때의 이름을 자유통일당으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녹음을 하고 있을 때 이들은 당권 경쟁을 했죠 늘 그렇듯 그래서 홍문종 김문수가 다시 나갑니다 그렇죠 홍문종은 친박신당이 되고요 김문수는 전광훈에게 돌아가서 기독자유통일당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둘이 친박그구 내의 경쟁자가 됩니다 이름은 다시 우리공화당으로 돌아갔고요 자 그래도 이미 물이 오른 우리공화당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연령대의 인재들을 등용했고요 돈도 엄청 끌어와서 남부럽지 않은 조직세를 만들어냅니다 개인적으로 약간의 흥미를 안고 지켜본 21대 총선의 결과 우리공화당 0.74% 20만여 표 이때 우리가 그 얘기했죠 이제 우리나라도 번듯한 전국 구구정당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20만이면 그런데요 친박신당이 14만여 표 0.51%보다 고작 6만 표 많은 거예요 기독자유통일당에게는 아예 졌습니다 51만 표 1.83% 와 기독자유통일당은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아스팔트 표를 가장 많이 가져갔어요 그 돈과 그 인력을 썼는데 2등을 한 거예요 와 이걸 합치면 100만이 넘네요 꼴찌와 별 차이도 없고요 우리공화당 같은 경우는 지금도 명절 때마다 현수막을 곳곳에다 붙일 정도 맞아요 재력이 있는데 강남에도 있어요 이후 소멸해버린 홍문중보다는 사정이 나왔으나 총선 후에 기민이 급격히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었고요 경쟁자인 전광훈은 친윤으로 변신에 성공하는데 조원진과 우리공화당은 딱히 창조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친박친박하고 있었죠 그게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의힘이 극우쪽을 중간중간 잊을 때마다 하나씩 넣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공화당 같은 당이 존재감이 없어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쳤어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을 내보내줬고 정권이 극우가 되었고 그리고 전광훈은 변신에 성공했는데 우리는 변신에 성공하지 못했고 대구 시간에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의 공천을 받아서 최초로 퓨어 아스팔트 극우 한 사람이 지금 국회의원이 되게 생겼죠 그렇게 정체된 상태로 이번 총선까지 왔고요 슬슬 당내에서는 젊은이들 사이에서 조원진 비토, 조원진 안티 여론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게 독재지! 그래도 10명이나 되는 예비후보를 냈네요 조원진 의원이 사실 여기서 대접받았던 이유는 원내라는 거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번 선거방송 음악이 듣고 눈치채신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스트릿파이터 2죠 아 지금 알았어요 우리는 아직 못 들었고 저만 어제 밤새 작업했고 아 좀비 음악 아니고요? 네 이번에는 무속 사일런트 음악을 쓰지 않기로 했어요 이 정당을 소개할 때 스트릿파이터 2에 성우 목소리가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다 쓰고 싶어요 그래서 이걸 꼭 쓰고 싶었어요 재팬! 근데! 더 이상 못 썼다! 만나보시겠습니다 전광훈 만나기 전에 네 자유민주당 극우 원외정당 역사에서 독특한 포지션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바로 극우 소규모 언론사의 연합이라는 성격이거든요 펜앤드마이크의 정규제 미디어워치의 변이제가 일단 처음 주축이 됐어요 여기에 과거 MBC의 극우 인사인 고영주가 추가됩니다 하지만 이들만으로는 정당을 만들기 매우 어렵습니다 사람도 돈도 모아야 되고 조직화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두 명은 조용히 해야 되는데 조용히 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기존 조직이 있으면 좋죠 자 정당 대여업자를 찾아서 인수를 해야겠죠?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제가 지난 지선 때 정당 대여업 하나를 의심했잖아요 이번에 의심되는 걸 두 개를 더 찾았어요 아 여기가 사실은 정당 대여업이었구나 그 중 하나입니다 김경세라는 사람이 만든 친반국민희망연합이라는 당이 있었습니다 아 희사시불이 친반기 그러니까 친인 거예요 반인 거예요? 친반 반기문이요 반기문 나쁘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찬반국민당인 거 아닌가요? 반박신당 같잖아 정치인으로서 별로 좋지 않은 이름 국민희망당의 첫 손님은요 한국21로 이름을 바꾸더니 여기에 정규재 이제 변이제는 빠지고요 정규재 국민의힘 후보에서 잘렸던 김대호 등등을 더해서 자유민주당이 됩니다 아 이렇게 해서 한국에 자민당이 들어옵니다 자 말했죠? 자민당이 상륙할 땐 부산부터 상륙했다고? 정규재는 부산시장 후보로 나왔죠 자민당에 일본에 있는 자민당이 우리가 언제부터 국제정당이었지? 근데 이게 정당 이름 짓는 거랑 출판사 이름 짓는 거랑 되게 비슷한 게 너무 새로워서도 안 된대요 헷갈려서도 찍어줘야 되고 책도 묻어가서 팔리기도 한데 그래서 조금 약간 들어봤음직한 그런 이름을 짓는 것도 전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온 게 자민당 또한 그 할실에서 헤리마우스나 저의 극우탐방 이야기를 좀 들으셨다면 손상윤씨의 뉴스타운이라는 언론을 들어봤을 겁니다 저희 양심에 찔려서 기사에 낄 때 안 찾아보는 언론사죠 여기에 지만원의 시스템클럽이 합쳐져서 자유당이라는 것을 와 진짜 추억의 이름 총집합이다 2020년에 만들었거든요 시스템클럽 아직 있나? 지만원씨가 그 전에 시스템 미래당 이런 거 만들어서 하다가 없어진 다음에 손상윤씨와 의기투합해서 자유당이 됐어요 이 자유당 또한 자유민주당으로 금년 1월에 합류했습니다 지만원 합류 훨씬 전부터 고영주 등이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에 앞장섰고요 정규재는 지난 총선 부산에 나와 그 공약을 통해 우리를 경악해 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예비후보는 4명입니다 와 시스템클럽 잘 나가네요 자 이 당 후보 왜 이렇게 많아요? 전광훈으로 대표가 가능한 자유통일당입니다 개신교 극우라는 카테고리에도 들어가고요 동시에 친박 극우 카테고리도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커졌고 그러면서 이제는 친윤 극우로도 갑니다 그렇죠 역사를 대충 보면요 전광훈 목사는 사랑실천당이라는 당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합당을 통해서 한국기독교정당의 시작점인 기독사랑실천당에 들어가죠 기사실? 여기가 기사실당이라고 생각해서 저만 그 생각은 한 게 아니군요 맞아 기억난다 이 기사실당이 기독교정당이 두물머리에요 2.59%까지 득표를 했어요 맞습니다 거의 한석 가져갔죠 그러고 나서 분열한 게 기독자이던가 기독민주당이거든요 기독자유당이 이 판의 자유당계 기독민주당이 이 판의 민주당계 그렇죠 그나마 왼쪽 기독자유당이 됐어요 이 당이 잠시 우리 공화당과 합당해서 자율통일당이 되었다가 다시 분당에 나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문수를 확실하게 확보했고요 그 전까지는 어딜 다니고 있는 거야 지난 총선 때 기독자유통일당 이름을 쓴 후에는 이제는 기독을 뺍니다 잠깐 국민혁명당 이름을 썼다가 곧장 자유통일당이라는 이름으로 왔습니다 자통당? 우리 공화당 시간에 설명했듯 지난 총선에서 21만여 표 이상의 격차를 벌리면서 더블 스코어로 우리 공화당을 이겼어요 그 이후 친위원으로 변신하는 데 성공해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배후해서 조종하려 시도하는 등 정치적 스킬을 쓰면서 존재감을 유지 중입니다 전광정책은 전광훈으로 대표될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현재 당원보다 더 많은 당원이 사실 있을 수도 있겠네 왜냐하면은 실제 세력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에 지금 입당해 있을 테니까 국민의힘의 외곽 조직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참고로 전광훈이라는 제목으로 저는 매일 구글 알림을 받아보거든요 그런 것도 해놨어요? 네 우리 공화당도 그렇게 받아봐요 저 프로의식을 어떻게 따라가지? 사랑제일교회 전광훈씨는 강인이시다 지난 3일 광화문 주일 연합예배에서 노인과 장애인이 대한민국에서 한 게 뭐 있냐고 발언을 했네요 아 그건 자기 반성 정광훈도 노인이잖아 자아 비판인가? 아니 보러 온 그 많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나치 같은 얘기죠 사회에 공헌한 거 없으면 사회에 달라고 하지 마라 아니 근데 그 많은 노인들을 모아놓고? 그건 내가 마치 공개 방송에서 야이 씨 꼬물이더라 근데 교회 다니신분들은 약간 그런 거에 익숙하잖아요 항상 죄인이라고 하니까 항상 회개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확한 전체의 발언을 본 건 아닌데 이따가 봐야죠 아니 우리도 교회 다니지 않았어요? 나 왜 이렇게 낯설어? 자 여러가지 색깔을 가지고 있는 지라 극우정당 중에서는 1위 숫자인 47명의 예비후보를 냈습니다 엄청납니다 맞다 많이 나왔네요 정의당보다 많네요 그중에 18명이 여성이고요 두 지역 빼고 세 지역 빼고 다 냈네요 대단합니다 자 두 개의 정당이 남았습니다 한국으로 시작하는 당이죠 한국국민당 한국국민당 내일로 미래로에 합류하는 통합 4당 중에 하나인데요 아직 간보는 중? 간도 보는 것 같고 합당 절차도 아직 완료되고 안 됐고요 그래서 아직 선관위 목록이 나와요 최악의 경우에는 독재 출마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일로 미래로 계열 중에서 유일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초는 2011년에 새희망 노인권익연대 이런걸 왜 몰랐지? 그런데 14, 15대 재선의원인 구천서 의원이 이 당에 오던 이어 당을 가져갑니다 가자대국민중심당 느낌표가 있어요 와 가자대국민중심당은 알지 내가 소국민은? 본 적 있죠? 19대 총선을 치르고 당시법으로 득표율 때면 해산당해요 그러면 원래 있었던 윤형호 대표라는 사람은 아 구천서가 우리 당 당황 쳐왔어 울죠 3년 뒤 이 한국국민당을 창당했습니다 지난달에 공생홍익당으로 잠깐 당명을 변경했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공홍? 공홍당? 한의원 이런거지 않나? 제가 정강경 찍어보려고 홈페이지 들어갔다가 너무 놀랐습니다 정의학영의 실학사상과 와우 여기 사랑이라고 그랬어 조선왕의 삼균주의를 이념의 근간으로 샀는데요 너무 옛날 맛입니다 20세기 정치이론을 좀 공부해 보셨으면 합니다 윤형호 대표님 현재 예비후보 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대구와 세종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한국국민당인데 이념의 근간에 한국권 없네요 그러니까 정의학영의 실학사상과 조선권만 있고 조선왕의 삼균주의는 임시정부 때일거죠 끝으로 한국농어민당 한국농어민당 드디어 그구가 아닌 원예수소정당을 제가 소개합니다 농어민단체가 모여서 만든 정당이고요 창당 발기인 대회에 참석한 사람을 보면 진보 쪽에 강기갑 전 의원 그리고 박근혜 정부의 농축산부 장관이었던 이동필 장관 이 양반은 의성에 있던데 요즘에 보수당의 삼선 김천시장인 박보생 전 시장 본듯하네요 좌우를 막론한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해줬어요 다 아는 분이죠 농축산인 특히 담당을 바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강기갑 전 의원은 창당 절차를 직접 돕기도 했대요 농축산인이 담당을 바꾸면 담당 후보가 560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어요 제 입장에서 합리적이지 않죠 그리고 농축산인은 되게 우리 방송에서 사실 아는 양반 되게 많아요 심지어 얘기한 당 중에 제가 당적을 오랫동안 갖고 있었던 당도 있었어요 그거를 다 저희 방송에서는 다 숨기고 티를 안 내고 방송을 하는 거죠 애쓰는 중요해요 그 역할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정의당에서 대한신당에 합류하려고 탈당했던 박웅두 씨라는 분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거든요 이 사람은 강기갑 의원실 출신으로 민주노동당에서 당직재형 출마를 몇 번 한 사람입니다 곡성 사람일까 박웅두 씨는 별명이 뭐였을까? 웅둥이? 귀엽다 즉 여러 진영에서 여러 이념을 가진 사람들이 이 농본주의라는 것 하나로 뭉친 공홍당에 갔으면 어울렸겠네요 그러니까요 여기저기 찾아봤는데 농본주의라는 면에서는 대한민국 최초 정당인 것 같습니다 정책도 농어촌에 집중되었어요 그동안 보수고 진보고 다 얘기했던 농촌 정책들이 잘 정리되어서 올라와 있습니다 농촌 기본소득 경자유전의 원칙 주요 농산물 국가수매제 최저가격 보장제 식량자금률 목표치를 법제화하는 등등이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것만 빼고 거의 모든 농업정책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농업정책들은 다 민주당 정책이네요 그래서 민주당과 매우 근연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명의 예비후보가 등록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례와 관련된 어떤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당이고 지역구는 전남북에 한 사람씩만 나와 있습니다 옛날에 페이스북에 그거 돌아다녔잖아요 무슨 수업 듣는 민궁둥 오빠 너무 잘생겼다고 전해주세요 라고 올렸는데 그 밑에 댓글에 민동궁씨가 마 돌았나 어떻게 해 이런 거 하고 노는 방송이에요 되게 유치해지잖아요 사람 이런다고 막 그러니까 우리가 강원 충북할 때는 사람들이 정상이에요 경기쯤 가면 다들 맛이 가 있고요 뭐 경기식이나 가나 중간쯤 벌써 엎어지지 각자 엎어지는 지역들이 있죠 저 같은 경우는 전라도에서 엎어질 거고 일단 지역구에 현재까지 예비후보를 등록한 정당들을 소개를 해드렸고요 비례는 비례 시간 가서 소개를 천천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례가 되면 비례후보를 뽑는 이유 중에는 공통공약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짧게 짚을 거고요 그거는 4월초를 기대해 주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부분 말씀 XSFM의 선거방송은 소위 장르만 시사 프로 들어보니 예능 프로입니다 그래서 되게 예능감에 대한 집착이 제일 심한 게 덕질이 어제 막 걱정했잖아요 아 예능 포인트 잘리면 안 되는데 막 이러면서 집착과 성적은 비례하지 않죠 세상에 제일 안 웃긴 새끼는 어젯밤까지 안 웃기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한 새끼죠 그게 나입니다 정치가 여의도 안에만 그리고 종평과 유튜브에 나서는 평론가 열댓 그리고 정치인 열댓명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느끼실 수 있다면 저희는 이 방송이 원했던 목적을 이룬 셈입니다 오늘의 유저스 가이드 방송을 시작으로 3월 11일 월요일 강원특별자치도 월요일이 죽어도 안 고쳐져 고치지마 왜 월요일 월요일 월요일은 월요일이지 월요일 고치지마 고치지마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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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특별자치도 근데 안 고치지마 고치지마 잘못된 것도 아니고 틀린 것도 아닌데 3월 12일 화요일 충청북도 3월 13일 수요일 세종특별자치시 3월 14일 목요일 대전광역시 3월 15일 금요일 충청남도 3월 18일 월요일 전북특별자치도 사실 월요일보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아직 지금 도민들의 입에도 붙지 않거든요 전북특별자치도입니다 왜냐하면 전라북특별자치도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특별자치 전라북도라고 하자니 특전이 되잖아요 줄임말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어색한 이름인데 곧 익숙해지겠죠 전북이고요 3월 18일 월요일은 3월 19일 화요일은 전라남도입니다 그리고 3월 20일 수요일 광주광역시 3월 21일 목요일 제주특별자치도 3월 22일 부산광역시의 당시까지 등록한 후보 출마를 포기하지 않은 모든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와 지방자치단체장 재보궐선거의 예비후보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리고요 후보자 등록이 완료된 3월 25일 월요일 경상남도를 시작으로 3월 26일 화요일 울산광역시 3월 27일 수요일 경상북도 3월 28일 목요일 대구광역시 3월 29일 금요일 인천광역시 4월 1일 월요일 경기도 4월 2일 화요일 서울특별시의 지역구에 출마한 국회의원 선거와 지자체장 재보궐선거의 후보들 그리고 4월 4일 목요일 비례대표 출마 후보들의 이야기를 들고 이야기를 들고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네 듣기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열심히 써와야 돼요 진짜 2018년까지만 해도 모든 신입생들에게 이게 힘들거다 저게 힘들거다 다 얘기해줬습니다 이번엔 아무 말도 안합니다 왜냐면 겪어보지 않으면 결국 무슨 말을 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절벽에서 떠민다 근데 저희는 작년에 살짝 막보기 한건가요? 국감이요? 네 국감 국감하고 또 차원이 다릅니다 둘 다 힘들고요 두 개의 힘듦이 다릅니다 네 저희는 오늘 이 방송을 녹음을 끝내고 잠시 후에 신입생들의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투게도 농축산인에게 그 당과 이 당의 원고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주세요 왜냐면 그 당은 출석률을 보길래 법안 입법을 보길래 여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사실 약간 파워 농축산인일 때는 그냥 맘 편히 웃기려고 나오셨어요 네 근데 지금 되게 긴장돼요 그러니까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멀쩡해? 이런데 괜찮아요 후보가 멀쩡해 오늘 옷 색깔도 맞춰서 입고 싶어요 녹색 정의당 그러네? 나는 무서워서 우리 공화당 극우의 흰색 선관위원장 회색 지대니까 회색 입고 있잖아요 이거 크래식 라인인데 어디서 하셨어요? 자 이런 쓸데없는 대화를 하고 오늘은 고기를 먹고 술을 먹이고 엎어진 다음에 내일부터 저희는 전쟁입니다 다음주 월요일에 강원특별자치도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한가지 우리 출연진들에게 단순히 해야겠어요 강원도는 9석밖에 안되는데 꼭 3시간씩 녹음해요 짧게 합시다 왜냐하면 처음에 다들 약간 감을 잡느라 펜션 좋아서 그래요 짧게 합시다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22대 국회의원 선거 데이터 센터를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 D, W, K r 잘 해주죠 까요? donde